OBS 송출 테스트 중입니다. OBS 사용하고 있구요. 맥북 프로에다가 썬더볼트 방식으로 울트라 스티디 미니인가? 연결해서 지금 HDMI 연결을 했구요. 지금 OBS 에서 설정해서 보면 아웃풋을 덱니크로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. 지금 딜레이 도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아웃풋에 장치 설정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시키면 이렇게 OBS 를 pgm 아웃을 쓸 수 있습니다. 딜레이가 1초까지는 안될 것 같고 근데 이게 하드웨어 사용을 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. 지금 EGPU 사용하고 있는데 EGPU 사용률이 100% 입니다. Rx 580 인데 그리고 CPU도 꽤 먹네요. 이게 데스크탑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에서는 네 좀 네 그게 있습니다. 뭐라구요? 노트북에서 고장나봐.